여야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같은데요. 책임이 어느 정부에 있는지, 국정조사가 필요한지를 두고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는 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두고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철근 빠진 아파트 15곳 중 13곳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공과 준공이 진행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중공 이전의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건축물 안전에 중요 중공을 언제 했는 그 시기를 가지고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남탓을 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남탓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앞서 국민의힘은 건축이권 카르텔의 배후를 가리겠다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전 정부의 책임을 넘기려는 것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부에서 충분히 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정조사로 해결할 이슈는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여야는 우선 각자 당내 진상규명 TF와 전담기구 등을 꾸려 대응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장효인입니다.